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입학 국보대사 아라미 19기 김수진, 최혜지, 최영교, 명세은, 전원경입니다. 안녕! 안녕! 저희가 이번에 해양체육학과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교 유튜버이신 류윈슨코러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의 3학년으로 재학 중인 16학번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입생 20학번 조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체육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오늘 어떤 콘텐츠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해양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SUP 수업이랑 세일링 요트 수업을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는 저희 입시생분들을 위해서 실기시험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람이 모두 열심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 화이팅고 외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아람이! 해양체육학과! 화이팅! 해양체육학으로 제공! 97번 쯔상 10번 쯔상 18번 쯔상 18번 쯔상 12번 쯔상 18번 쯔상 1번 쯔상 18번 쯔상 빠질것같아 진짜 헷갈리네요 핸드폰 빨려주세요 빨려주세요 까지 깜짝 여기서 여기는 잠가져요 꺾고 그 다음에 밀면은 와아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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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 고리를 걸어야 됩니다 상관없어 그렇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블록들을 클립트라고 해요 이거 나와? 네 어이구 하이크하게 만들었어요 요거 요거 요 매든버전이 나오고 이렇게 묶으면 잘 펴지지 않습니다 오 오 로저 뱅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얘는 붕뱅이라고 하는데 얘가 붕 붕 얘는 붕뱅 네 네 헐렁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죠? 로저와 대거 문 이 러더 먼저 묶여야 돼요 이 러더 먼저 묶여야 돼요 이 러더 먼저 묶여야 돼요 아아 아아 딱딱 소리 담아요 음 딱딱하고 소호자분들한테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동차로 타지면 픽셀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핸들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가지고 오면 이렇게 미는게 러더를 미는거에요 러더를 땡길나 이렇게 몸쪽으로 땡기면 러더를 땡기는거에요 또 땡기라고 하고 풀려고 그러다 이렇게 땡기면 여기가 오는거에요 우와 그러면은 아니면 많이 낫는거에요 약간 정지 정지했지 않으세요? 버스에 19%만 하거든요 잘 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건냐 이백테일 나 이런거 같아 딱딱 내랭 땡기는걸로는 절대 안팔려요 녹으면 이제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떼서 보셨고 기분 못 보셨잖아요 네 나가서 보셔야 돼요 되게 비싸요 하나에 100만원 돼요 한 대개 하나에 이제 바다에 빠트리면 서로 머쑥한 거죠 바람이 돼서 홍보하러 왔는데 좀 잃어버리면 머쑥하고 나도 머쑥하지 그 손님한테 그래요 홍보하고 있으니까 잘가오세요 범장은 끝 홍병아 안녕 잘가 제발 실로 바다에 빠트려 이제 빌리기 또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